그 이거 그 이게 한 나온 지가 좀 된 게임인데요 어... 아마 한 작년인가? 아마 나왔을 거에요? 근데 이게 그 사람들 말로는 무섭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 추천 삼아서 이제 해보게 되었어요 내부 지금 현재 스팀으로 지금 이게 판매되고 있는 게임이구요 일단은 아 헐 쉬움이 없어? 난이도가 보... 제일 낮은게 보통이야? 정신 이상? 헐 일단은 무난하게 보통으로 이거는 웬니는 경고문이겠고 중간에 당신은 말지없으라는 부장부패폭로 전문기자로서 비밀을 캐낼 수 있다면 불구덩이로 뛰어들 야옥이는 인물이다 다른 기자로 엄드려온다인 기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파고듭니다 메시부산 정신병원 중신부에서 어두운 비밀들을 캐내게 될 겁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전사가 아닙니다 메시부산의 공포를 해치고 진실을 가르쳐내기 위해 당신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뛰거나 쏟거나 둘째 아니면 죽거나 아 이게 그 공격을 못한다는 거겠죠 허 이런 씨 어 한글아 정말 이 한글 번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보죠 그니까 그 주인공이 한마디로 기자라는 거구만 기잔데 그 정신병원에 그 취재하러 가는 거겠죠 어 이거 저 재경 봐 음산에 뭐지 그게 Blech 하이쮸 그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니까 이 기자한테 이 하라는 거죠. 한마디로 이 고발자. 이 사실을 알려준 그 고발자. 이 기자한테 내용을 보낸. 아 이거 빠트리가 있는 게임이구만. 골치 아프게 됐어. 나이트 비전 또 되고. 아 저긴가 뭐구만. 좋았어. 오오오. 시앙. 들어오면. 이게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지만. 나갈 땐 아니라는 건가. 외모. 아 내부고발자. 아 이렇게 볼 수 있고. 일단 키 좀 알겠습니다. 여기 앉기. 오. 대충 알겠다. 여긴 뭐 경비실인가? 일단 빨리 안으로 들어가보죠. 오늘 빨려는 왼쪽 버스. 천천히는 1.52를 유지하고 앞뒤로 움직이시죠. 그렇군. 이런 식으로.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이거 막 뛰는 게. 와 조작감이 살아있네. 살아있어. 와. 아 저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고. 아 여긴가 보다. 어 잠겼어. 그럼 어디 다른 출구가 있다는 건데. 이 차는 뭐지? 이거 이거 뛰는 게. 야. 어. 어 여깄다. 야. 야 참. 누가 이렇게 해놨어? 잠겼네. 오. 아 캠코더 줌하려면? 아 이런 식으로. 아 지금 하면서 이 도움말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아 이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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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뭐야 호 갑자기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구만 어 배터리가 총 10개까지네 뭐야 누가 왔다갔나 좋았어 문서 어 워크오프 정신의학 시스템 환자암용 빌리 환자에 따른 주도적 좌강모 상태가 진착했다 절 뭐 리차드 트레고? 트레고 박사의 PP9? 뭔가 난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일이 있겠지 어 어 뭐야 여기 이상해 왜 지멋대로 어 TV가 켜지고 지멋대로 문이 어 다 지고 아따 여기다 누가 어 빨간불감을 이렇게 칠해놨어 딱바로 이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어 일로 가는 건가 아니군 어 딱바로 적 적같이 생겼어 이 쟤 으아 으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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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 뭐야 씨암 왜.. 다...머리가 없지? 왜 다..머리가 없지? 오우씨 우윽 뭐야, 생존자다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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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문을 열어줄 안쪽 문을 열어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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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챙이에 찔렸네 이런 사용법은 그거죠, 보통 옛날 드라큘라 뱀파이어 테페즈 소설 보시면 이렇게 꼬챙이에 찔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저 돼지 뭐야 저 돼지 녀석 뭐야 어쨌든 위험 인물 발견 오이씨 아까 그 사람이 그 보안실 정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을 말한 흠 나 초반부터 그래서 태이어당한 줄 알았어 이 사람 누구야? 난 모르는데요? 제길 나.. 나 알겠어 예수님, 너가 내 사도를 보냈어 너의 삶을 보냈어, 형님 너의 목적이야 아,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구나 나의 목적이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, 겁나 나의 목적이야 자세히